한 번만 더 드시면 자 그리고 오빠 하나 둘 셋 오빠 잘하시네요 남자의 둘분 이놈의 빠른 곡입니다 키를 여자키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갑니다 그날 이대로 이 시련을 생각했는데 나쁘신데 가슴이 펴지면 이 슬픔을 그는 슬픔을 그는 슬픔을 그는 슬픔을 그는 슬픔을 그는 슬픔을 Therapy 모아봤는 그 Dank 이대로 Dark Girls & Mail 이 시련을 생각했는데 Dark Girls & Mail 가슴이 펴지면 이 슬픔을 그는 Fen' potent 그는 슬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어미님들 떠날 때는 그냥 이대로 자 여기서 우리 어미님들 교재를 좀 보시면 항상 노래 들어갈 때 우리 뭘 봐야 된다 쉼표가 있나 없나 찾아야 돼요 있다 없다 있다 떠날 때는 앞에 뭐가 있냐 한 박자 악보를 보셔야지 글씨를 보면 뭐가 있는지 몰라 음표를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 들어 보세요 자 오른손 허벅지를 살짝 때립니다 시작 떠날 때는 그냥 이대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떠날 때는 그냥 이대로 그런데 로 자도 어떻게 할지 점수 오른손 들어갑니다 로 시작 로 한 방에 올라가면 안 돼요 천천히 시작 그냥 이대로 자 떠날 때는 하나 둘 셋 넷 떠날 때는 그냥 이대로 자 하나 둘 셋 넷 떠날 때는 그냥 이대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준비 자 여기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교재가 계세요 여기도 한 박자가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즈련이 시작 이즈련이 시작 이즈련이 그다음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생각했는데 시작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손을 잘라줘야 노래가 늘어지지 않아요 자 이즈련이부터 하나 둘 셋 넷 이즈련이 생각했는데 네 자 여러분 갑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갑니다 자 한 번 내리고 못할게 그냥 잊어요 한 번 내리고 이즈련이 생각했는데 자 이건 노래 별거 아니에요 손 들어보세요 앉아 이 노래 배우고 나면요 어머님들이 그래요 어머 좋은 노래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주 지나고 나면 어머님들이 와서 그래요 어머 죄송해요 어머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할까요 다이저 맞아요 다이저 그래서 배울때로 감사해요 한 주만 지나면 죄송해요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다이저 자 한번 내리고 한번 내리고 떠나는 땐 그냥 그대로 한번 내리고 한번 내리고 요즘 난 이 생각했는데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옆에 갑니다 돌아보세요 가슴이 터지는 가슴이 터지는 일찍 흐네 자 등기 함정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지는 앞에 쉰뼈가 몇 박자일까요? 한 박자 한 자 그러면 손보세요 무릎에 교제를 살짝 놓으시고 보세요 한번 때렸다가 두번째 때렸다가 뛸 때 가가 붙으면 돼요 갑니다 시작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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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 시작 가슴이 터지는 2조 준비 시작 가슴이 터지는 그렇게 부르면 제 가슴이 터지려고 해요 잘했습니다 그래도 1조 시작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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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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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 가슴이 터지는 가슴이 터지는 그 다음에 옆에 밑에 줄 내려갑니다 자 손 보세요 한 박자 씹니다 시작 이 슬픔은 시작 이 슬픔은 이 노래는 은근히 2연승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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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님들은 무슨 가닥인가요 이어졌다는 거죠 이 노래를 가닥을 손으로 딱 자리면서 잘라주세요 시작 무슨 가닥인가요 2종씩 무슨 가닥인가요 교재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에 놓으세요 가슴이 터지는 두 번 합니다 두 번 가슴이 터지는 이 슬픔은 무슨 가닥인가요 자 기름이 50%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술이 질러 네 또 못해 보겠습니다 교재 두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다 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주 지켜소고 자 한 번 때리고 떠날 때 그냥 이대로 한 번 때리고 잊으려니 생각했는데 자 두 번 때리고 다시 미터지는 이 슬픔은 무슨 순간인가로 가세요 여러분들 이제 한 번 더 갈 건데요 본인 노래처럼 들으셔야 돼요 노래는 3분 드라마 4분 드라마라고 해요 이 속의 주인공으로 빠져야 돼요 손 들어보세요 맞죠?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마디 되겠어요 친구야 잘하면 내가 밥 사줄게 옆에 친구 하나만 보여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그럼 한 번 더 여러분 출발합니다 준비 팅 튜브 하나 둘 셋 넷 잘했습니다 이제 교재 봐주시면 드디어 50% 끝났고요 밑에 줄 자 밑에 줄 가기 전에 하나만 갈게요 위에 보세요 2절이 있습니다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도 이거 해야 돼요 시작 음이 끌어올리면 무조건 손이 올라가야 돼요 잊으리라 생각했는데 시작 잊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세월이 흘러도 시작 세월이 흘러도 눈앞에서 시작 눈앞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시작 지울 수가 없어요 자 2절 먼저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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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둘 셋 넷 잊으리라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눈앞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절을 다 따왔습니다 이제 중간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나도 몰래 시작 나도 몰래 오 하신 분도 있고 놓치신 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접으세요 나도 몰래 하면 아니 되옵니다 접으세요 나도 멈추세요 시작 나도 몰래 다시 한번 시작 나도 몰래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만 시작 나도 몰래 잘했습니다 사랑한 걸까 사랑한 걸까 시작 사랑한 걸까 네 이제는 여러분이 끊임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가네요 나도 몰래 사랑한 걸까 시작 나도 몰래 사랑한 걸까 자 드디어 끝나갑니다 난 사랑한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접으세요 난 사랑한 시작 난 사랑한 시작 난 사랑한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정말 손 좀 들어주세요 빨리 어머니 이렇게 올려라 끊임이 올라가고 맛이 나요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왜 올려야 되는지는 바로 뒤에 나와요 난 사랑한 난 사랑한 기억이 없는데 난 사랑한 기억이 없는데 자 교전 도시기 바랍니다 교전 도세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준비 준비 나 나도 몰래 사랑할까 난 사랑한 기억이 없는데 네네 자 여기를 quel질 보지 마세요 여기 중요한 곳입니다 AC가 몇번 나와요? 다섯번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AC가 무슨 뜻일까요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남자의 문과 그러면 이거는 AC보다 아파서 어디가? 마음니 누가 때려서 꼬집어서 AC가 아니? 자 그러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원곡 갑니다 자 아가 다섯 갠데요. 천천히 합니다. 오른손을 여기다 대세요. 얼굴 정도 갑니다. 아하 음 잡아줘. 아하 시작. 아하 시작. 아하 그 다음에 아하 내려갑니다. 아하 아하 시작. 아하 그렇죠. 내려오는데 정확하게 내려와요. 시작. 아하 갑니다. 시작. 아하 이렇게 흐르는 자 여기까지 다섯 개 아하 시작. 아하 이렇게 흐르는 그 다음에 오른손 들어 보세요. 오른손 내 눈물은 시작. 내 눈물은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아하 아하 준비 갑니다. 하나 둘 셋 아하 이렇게 흐르는 내 눈물은 아하 이 어려운 걸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버님이 조금 화를 나게 한다. 정말 가슴이 아파. 그러면 아버님은 보자마자 시작. 아하 아하 이렇게 흐르는 내 눈물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갑니다. 노래 들어 보세요. 내 눈물은 adox 정령 정렴 무엇인가요 정령 무엇인가 잘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머님들 앞에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요 어머님들 여기를 좀 봐주세요 정령은 멜로디가 아래로 가있구요 무엇은 멜로디가 오에 가있는데 정령은 낮은음이 정령을 손보세요 저보세요 정령 시작 정령 무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작 정령 무어 시작 정령 무어 그러면 보세요 정령 무어 시작 정령 무어 자 어떻게 한다 타고나야 돼 그래서 저는 타고나는게 저음을 모르는데 저는 여자 키우는 걸 할 수 있는데 가성이나 저음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걸 연습할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 손을 최대한 밑으로 땅굴을 파야 돼 정령 무어 신가요 시작 정령 무어 신가요 땅굴을 타라니깐요 안파니깐 가만히 혼자있죠 타야 돼 정령 무어 신가요 자 어머님들 그래서 몸으로 부딪혀요 시작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만약에 부를 때 그냥 저음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내리지 말고 가슴으로 정령 무어 신가요 가봅다 하나 둘 셋 넷 정령 무어 신가요 아예 앙타만두세요 그 다수다 교재 놓으세요 교재 놓으세요 교재 놓으시고 손발에 위로 자 아홉 아홉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아버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막힌다 아아아아 이렇게 흐르는 내 눈물은 정여 무엇이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러분 노래를 자꾸 해야해요 자 그럼 처음부터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됐나요? 갈까요? 가자!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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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бу 한 번 깨고 이 질문이 심각했는데 자 두 번 깨고 가슴이 터지는 이 슬픔 저 순간 깨고 한 번 깨고 한 번 깨고 한 번 깨고 사랑하는 걸 난 사랑 기억이 없는데 부르고 아 이렇게 그리운 내 눈물 손 내리고 저 무엇인가 다시 우우우우우 우우 잊어버렸다 돌아서 그 시간 꽁처러 한 번 내리고 이제 우리만 생각했는데 자 두 번 내리고 세월이 흘러도 그 앞에서 지울 수가 없어도 아 둘 셋 나도 모르는데 사랑한 바이바이 난 사랑한 기억이 없는데 손으로 아 이렇게 쓰러져 그 느낌을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손을 읽어 이렇게 쓰러져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나도 몰라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